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육상실크로드하고 해상실크로드 해상실크로드는 주로 인도양에서 중국이 역량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인도양 연안국가인 캄보디아, 스리랑카, 에멘, 탄자니아 이런 데 한국원수를 지원해주면서 지금까지 이런 나라들에서 해군기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도양에서 재해권을 확보해갖고 걸프만에서 오는 서류가 안정적으로 중국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연히 책방에 들렸다. 저는 책을 봤어요. 그런데 제목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When China ruled the sea, 그러니까 중국이 전세계의 바다를 지배한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600년 전에 중국이 인도양의 재해권을 착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1433년에 중국의 한대가 동남아, 자바, 인도, 벵걸만, 걸프만 다 거쳐서 지금의 마다카스카까지 그냥 수시로 항해 넷독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서양의 한대는 지중계 옆에, 베네치아 상인 항해술이 뛰어나지만 지중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포르투갈이 해양국이라고 꿈짝꿈짝 뜨는데 1434년에는 저 서사하라 옆에는 보좌도로까지 그렇게 진출 못했어요. 저 사진에서 보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전세계 바다라는 게 태평양 아니면 인도양이고 지중계는 매해거든요. 전세계 바다를 중국이 지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했냐면 정화제독이 명나라 시대의 영락제의 지휘를 받은 정화제독이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일곱 차례나 쫙 인도양을 항해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말린다. 그 다음에 마다카스카가 이렇게 갔는데 이건 완전히 조공무역체제로 확립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조공무역체제를 확립했냐면 4차 항해 때 케냐, 말린다 조공사절단을 페이징으로 데려와서 5차 항해할 때 아프리카를 데려다줄 정도였어요. 그 당시 아프리카 기린이 기준을 갖고 왔습니다. 페이징의 자금성으로. 우리 천자가 기린은 굉장히 성스러운 동물이라는 게 중국 역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자가 자금성 앞에 나서 기린을 맞이했다고 할 정도로 하여튼 아프리카 기린 가지할 정도로 중국이 인도양을 제외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중국의 해군역은 놀랍죠. 바스코다마가 인도항로 개발한 포르투갈의 항해사인데 바스코다마가 한 카라벨선 4척, 그림에 나온 겁니다. 카라벨 4척 갖고 서년 160명 데리고 희망봉 들어와서 인도항로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정화함대는 1장의 때 정크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크선 317척에 2만 7천명의 선원을 데리고 마다카스까지 동아프리카까지 인도양을 항인해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런데 배의 규모가 저 사진에서 보듯이 정크선에 비하면 카라벨선은 이거는 뭐 애들 장난감 배입니다. 정크선이 평균 톤수가 800톤이었댑니다. 카라벨선은 100톤입니다. 이 800톤이니까 거기 무슨 꽃밭도 갖고 그러고 정원도 갖고 놀고 음악들고 시중들은 한역까지 있었댑니다. 그런데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가 잘못된 결정을 하나 내려갖고 그 나라가 쇠락의 길을 드러들 수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1434년에 갑자기 명나라가 해금정책을 핍니다. 해금정책은 바다로 나가지 말라고 했고 바다에 나가는 큰 원양선방은 다 부숴버리고 모자로 부숴버리고 항해일제 있잖아요. 정화제도 항해일제를 불태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시대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영국의 항해에서는 항해일제를 생명과 지중해고 국복 구부려야겠습니다. 이 항해 기록을 다 붙여버린 거예요. 저도 아까 본 영화책 보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역사를 보면 황관세력하고 황제를 둘러서 황관세력하고 유교관려세력과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답니다. 정화제도는 황관입니다. 명나라 영락죄의 청해를 받는 황관이고 또 무슬림이 됩니다. 종교가 유교관이고. 그러니까 유교설이 끊임없이 견제했고. 두 번째, 정화대주의 조국 무역이 요새 중국은 약간 좀 쪼쪼하지만 명나라 시대도 중국은 좀 통이 컸어요. 이 조국 무역의 기본 개념은 다른 나라가 100을 받치면 아, 너 수고 많았더라. 150, 200, 두 배 주는 관대한 개념이었으니까 우리 말하는 1대1 무역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밀란드, 사절단이 오면 100을 받치면 그냥 200, 300 퍽퍽 주니까 명나라 국가 재정이 탄진되니까 유교관려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북쪽에서 만주역 이게 막 움직임이 강해지니까 야, 이게 우리가 바다 나라로 나갈 때가 아니야. 국방을 지켜야 돼. 마중으로 영락제가 이제 정화제독을 민사하는데 이 사람이 조카인 검문제의 왕위를 찬탈 뺐었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문제가 튀어버렸어요. 남쪽 바다로 튀어가지고 어딘가 숨어있다. 그랬고 왕위를 찾으러 올지 모른다는 게 끊임없이 영락제를 괴롭히니까 정화제독을 쭉 인동으로 보내면서 검문제를 찾으러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사 에러니까 해검정책이 1434년에 했는데 그 전에까지 포르투갈은 우리가 항해왕, 헬리왕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서구 역사 중심으로 봤는데 완전히 후들댔어요. 서아프리카, 파리옆에 있는 보좌 도로곳이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유럽의 항해자들은 이건 지구의 끝, 그 다음에 떨어지면 바다의 절벽이니까 악마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의 보좌 도로곳이라는데 여기를 돌파 못한 겁니다. 여기를. 사하라 사막에서 확 탕물이 있고 진짜 뭐 마의 바다 같은 지구의 끝, 낭떠러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참 근데 1434년에 중국이 해검정책을 칠 때 포르투갈이 보좌 도로곳을 확 통과해 왔고 인도항로를 개발해 왔고 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 중국은 저렇게 막 그 항해 기록을 파괴하고 배를 파괴했는데 포르투갈이 인도항로를 개최하고 결국은 근세에 승자가 된 거죠. 이 서구에 대해서 승자가 된 건 우승한 항해 인력을 끌어모았어요. 국적을 본문하고 뭐 유태인이고 무슬렘이고 아프리카 사람까지 우승한 항해 인력을 다 끌어모아갖고 중국이 항해일지 파괴할 때 항해 기록 지도 같은 걸 다 갖다 노하우를 추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획기지나는 게 아까 카라벨에서는 약간 깔그룹 식이 있는 작다고 이 작은 배, 이 놈이 괴물이에요. 이 놈이 바람을 맞받으면서 갔을 때에요. 이 삼각둑대라는 항해수를 개발해 왔고 그 이전에는 카라벨에서는 이제는 무역풍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했지 바람을 맞받으면서는 배가 못 갔답니다. 근데 저 지도가 이제 바스코다가마가 카라벨에서는 내체 선원 170명 내로가 어떻게 아 심항을 몽을 들어서 인도항로를 개발하나 항로를 보여주는 건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저 지도 이렇게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서 쭉 항해하고 심항봉을 돌고 케냐에 말린다까지는 연안항해를 하잖아요. 육지에 붙어서 항해하다. 근데 이상하게 케냐에 말린다에서 인도에 캘리그까지는 그냥 바다를 가로질러 가요. 저 포르투갈이 절대로 혼자 못하죠. 누군가 안 내준 거거든요. 근데 기록이 하면 아랍에 훌륭한 뛰어난 항해에서 그 길안내를 해준 겁니다. 자 근데 역사의 에너지죠. 이 아랍 항해에서 진짜 멍청한 짓 됐죠. 포르투갈 함대가 인도항로를 개발하고부터 아시아가 서구 세력에 짓밟히는 참 애처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바스코다마가 인도항로 개발하고 2차 항해 때 한 20쪽 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약탈입니다. 약탈. 메카수라고도 순례자 아랍배를 그냥 무자비하게 침몰시키고 약탈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인도양은 무슬림 함대가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 배가 무슬림 함대의 장점이 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세계 역사에서 서양의 배는 배못, 쇠못을 써서 이렇게 배를 맹기로 했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배맹기려면 못 안 씁니다. 쇠못 안 쓰고 나무와 나무여서, 나무여서 배를 맹기로 했고요. 근데 무슬림 사람은 쇠못도 안 쓰고 나무나무 엮어서도 안 맹기고 끈을 묶었대요. 배와 배를. 그러니까 엉성하니까 포르투갈의 함대한테 못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양의 제어권을 잡자마자 그냥 식민지 역사죠. 인도의 켈리코프 북한 식민지 되거나 말라카드에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야기 안 해도 안타까운 아시아가 서구 세계에 집받기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역사에서 교훈은 뭐냐면 그때 중국이 현명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해금 정책만 안 썼으면 저는 지금 동아프리카 마다카스카라가 홍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세력하고 중국 세력을 맞붙이는 홍콩이 마다카스카라가 되면 당연히 그 이후에 아시아의 식민지와는 없는 거죠. 그리고 서구 세력의 진전을 동아프리카에서 중국 해양력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때 정화대족의 함대에는 전투함들이 수십 척 있었고 수천 명의 군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포르투갈 칼라베슨이 와서 도저히 싸우면 전쟁이 안 되고 루이스 레바데스인데 루이스 레바데스에 하면 세계 역사에서 대규모 해군용을 가지고 막 항해를 하면서 평화적인 항해를 한 나라는 정화제도의 항해밖에 없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포르투갈 스페인은 말이 그렇지 포르투갈 함대가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서아프가 세네갈 집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노예를 인간 노예를 상품을 가져온 거고 스페인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얼마나 착취하지 않습니까 또 대양제국의 함대는 또 막 신민인 줄 알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에서 귀중한 경험을 보는데 한 나라가 정책결정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한말 시대에 개혁개방을 안 하고 세국정책에서 나라가 뺏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어떤 정책결정을 나누고 그 금싸래 같은 알라스칸을 미국의 쌍값에 팔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제가 마치면서 한 가지 이 명나라 시대의 너그럼 조건무역, 백불주하는 참 이런 대국당 기질을 지금 위대한 중국의 부활을 꿈꾸는 우리 시인평 주석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원더풀하십시오. 감사합니다.